네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. 시장에 전해지는 새로운 소식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도팀의 이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기자님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. 네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요? 네 그렇습니다. 채권당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국제은행인 산업은행은 최대 6,600억 원,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4,30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준을 갚게 된 것인데요.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이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. 앞서 SX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에 각각 4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을 했었지만 밑빠진 독의 물복기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. 어쨌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준을 밟으면서 이미 투입된 1조 원 이상의 혈세는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